별도 프로그램 없이 파일의 해시값 확인하기 파일의 해시값을 별도 프로그램 없이 윈도우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CMD를 실행합니다. 명령창이 열리면 화면에 보이는 형식으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명령어 뒤에 파일 경로는 탐색기에서 파일을 우클릭해서 경로로 복사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명령어를 실행하면 SHA-1 알고리즘으로 파일의 해시값이 보입니다. 다른 알고리즘으로 보려면 명령어 마지막에 그 알고리즘을 추가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명령어는 아래 설명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별도 프로그램 없이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